내가 없잖아. 귀 없잖아. 귀 없잖아. 귀 없잖아. 아니... 아니, 저... 안녕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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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이게 우리한테... JTBC에서 코미디 프로 한다길래 코너를 하나 짜왔습니다. 방송국에 의지하지 마. 방송국을 기다리지 마. 방송인이 방송국에 가야지 어디 갑니까? 일종의 페이크라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? 아... 죄송합니다, 진짜. 얘 매너 없이 진짜. 자나인데 좀 업그레이드해서 그 인사하는 자나가 있거든요. 하... 내가 왔잖아. 자스 자나! 자스 자나! 자스! 자스! 자스 자나! 자자자자스! 자스 자나! 자스 자나! 아니, 뭐한데? 왜 고개 빨아요, 재능한데? 김준호 씨는 그러면 저희가 역할을 하나... 정수리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... 자스 자나! 자스 자나! 자스 자나! 자스 자나! 인사도 하지 마. 와... 저거... 저 오늘 그 미팅 때문에...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긴 하는데... 열심히 하겠습니다! 열심히 하겠습니다! 열심히 하겠습니다! 저희가 안 그래도 딱 5분짜리... 이게 원래 원격이다! 자스 형! 하... 와, 너 미팅에 처음 보는 거다! 아, 놀랐다. 아, 재밌다. 아, 재밌다. 재밌다, 재밌다. 재벨, 러브. 그래서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었어.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경쟁이죠. 적자 생존. 자, 그럼 5분... 한 번 믿고..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수고하십시오. 수고하십시오. 오케이. 아, 됐어? 자, 사열 정리할게요. JTBC 같이 다 1기야. 동기. 동기예요, 이제. 뭐 시키지 마. 동기야. 동기들. 구 하나 해주셨네. 자... 긴장하면 지고 설레이면 이겐다. 누가... 성대모사야? 방북 모사였어? 아니요, 설레니까 나온 거야. 자, JTBC 화이팅. 예. 성대모사 했어? 방북인 것 같습니다. 넌 우리 하나야. 내 코너 안 되면 너네 코너 나 넣어줘야 돼. 아, 무조건. 알겠습니다. 아, 냄새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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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BC. 후배들아. 형이 길을 열어놓을게. 그때 그 길로 오렴. 그 5분 내가 한 번 해볼게. 자, 파이팅! 준호 선배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. 우리도. 질 수는 없지? 노 페인. 노 게인. 좋아! 좋아! 하하하하!